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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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소금을 찍어서 소금을 먹어요! 소금을 먹기 전에 소금은 소금을 먹었습니다. 계란 마요네즈 쫄깃쫄깃 닭다리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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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매콤달콤달콤 오징어 매콤달콤달콤 단무지 아삭아삭 초콜릿 오징어 마요네즈 오징어 아삭아삭 매콤달콤달콤 계란 매콤달콤달콤 오징어 바삭바삭 차가워요 내맛을 넣어서 바삭바삭 계란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아이스크림 초콜릿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